지리산 반달가슴곰이 산 넘고 물 건너 충북 영동 민주지산에 나타났습니다. 위치를 추적해봤더니 약 일주일간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에 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조미애 기자입니다. 2015년 1월에 태어나 9달 만에 지리산에 방사된 수컷 반달가슴곰 KM53, 일명 오삼입니다. 이 곰이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충북 영동을 다녀갔습니다. GPS에 찍힌 오삼이의 동선입니다. 6월 15일 경북 김천 수도산을 떠나 19일엔 도 경계지역을 넘어 20일 충북 영동 민주지산에 도착합니다. 22일에는 민주지산을 넘어 영동읍의 한 사찰 주변까지 이동했습니다. 사찰 근처에서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양북 농가의 벌통 4개를 헤집어놨는데 잡식성인 반달가슴곰의 특성상 오삼이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저희 마을 계곡에다가 벌통을 갖다 놨는데 이상하게 막 싹 흐트러져 있더래요. 그게 곰 밖에 그럴 게 없거든. 이후 상촌면 삼봉산, 용화면으로 내려와 다시 민주지산으로 왔고 현재 무주를 거쳐 다시 수도산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충북에서 반달가슴곰 출현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생물종보전원은 3년 전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민주지산을 곰의 서식지로 적합하다고 보고 주목했습니다. 민주지산 충분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곰이 서식하고 있다는 제보가 꾸준히 있던 곳이고요. 백두대간에 속하는 지역인데 굉장히 서식 환경이 좋습니다. 먹이량도 풍부하고. 충청북도와 영동군도 곰 서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민주지산과 무랑계곡 일대에 무인카메라 11대를 설치해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1년간의 생태계 서식 현황 조사 종료를 앞두고 마침내 반달가슴곰이 충북에 나타나면서 보고서도 다시 쓰게 됐습니다. 반달가슴곰이 생육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가 생육하고 있으니까 반달가슴곰에 대한 대처 요령이라든지 반달가슴곰하고 충돌됐을 때 대응 매뉴얼 이런 사안을. 전문가들은 반달가슴곰 532가 왜 민주지산까지 왔는지 또 올 것인지 다른 개체도 올지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